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을 잼키프라우로 노력하는 남자 가디언입니다. 오늘도 양코제전쟁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있는 각서한 미스터의 습격과 광란의 도마뱅강림을 해볼건데 광란의 도마뱅강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 부름표, 초고란도 근데 다른 분들은 어렵게 깨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이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다른 애들은 쓸데없는 놈들을 빼도록 하겠구요. 파라란 파사라로 집어넣고 광씨 집어넣도록 하겠구요. 퍼펙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뱅이 3마리씩이나 나온다고요? 뭐 금방 깰거에요. 그리어 맞자 도마뱅인데 그리어 맞자 도마뱅인데 고양이 자라미 그리고 고양이 자라미 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EX 캐릭터에 있는 어... 고양이 암미고 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할거에요. 갑시다. 암미고 로우 라테라테라테라타 어... 울트라 슈퍼레어 들어가서 레벨업 얘도 레벨업 아 얘 진화시킨다고 했었는데 헤이 깜빡했네 뭐 천천히 하고 얘 레벨업하자 오케이 레벨업 좋았어 오케이 이제 나머지 경험체는 또 모으도록 하겠구요. 피로하이드를 레벨업 시켜놨어요. 나방무더기로 그 다음에 일정시간되면 히트백과 함께 두마뱅과 두드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부터 조절을 하고 오케이 업브레이드 처음에는 일단 막고 처음에는 그냥 약간만 막으면 될거라서 그래 괜찮을거에요. 음 음 아니네 안괜찮네 음 처음부터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 아니네 괜찮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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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4번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 유닛은 계속해서 소환을 하구요 그 다음에 2번 쭉쭉쭉쭉쭉 야아 드래곤 사거리 보소 도대체 사거리 몇이냐 오우야 끝났어요 두드리들은 뭐야 두드리가 뭐여? 야 잠깐만 야 양 야 흑쭉 꽤 쉬울 줄 알았더니만 더 어렵대요. 생각 이상으로. 퍼펙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못 미워야 애들을. 밀지도 못하는거. 돈만 모으고 있어요 일단은. 광무 빼시는게. 그게 나을까요 차라리.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잠깐 테스트하러 오니까요. 다음에는 템들이랑 같이 나오면 되겠죠. 아주 그냥. 쭉쭉 들어간다. 어려운거. 너무 나쁜것. 아주 그냥. 장범인 패룡왕도 달아요. 진짜요. 그게. 받는다고. 와 미쳤네. 이거 망했어요. 어차피 테스트하러 오는거랑. 상관은 없긴 한데. 조금 아깝네요. 헤헤. 잘만 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음. 아니잖아요. 오케이. 두드리도. 오케이. 그냥 여기서 포기합시다. 음. 포기하고. 일단은. 지금 저건 부족할테니까. 일단 이거 먹고. 플러스 상관은. 이 식으로 파워업. 통설력 회복하고. 그 다음에 도모하면. 강립 들어가서. 플랜 될텐데. 일단 이거. 아 이거. 켠 다음에. 들어가서. 음. 어차피 무트가 때리지를 못하니까. 빼도록 하겠구요. 사거리가 길. 탱커. 탱커 유닛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거리가 긴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차라리 다중택이시면. 좋을텐데. 천고의 고양이를 내려갈까. 그 뭐냐. 두드리 잡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고양이가. 천고의 고양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흠. 두드리를 잡을 때 필요한 거라. 음.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 천고의 아이템이 있으니까. 뭘. 저도 그냥. 컨티뉴하면 되고. 만약에 물이다 싶으면. 끄고. 일단은 아이템. 처음에 그냥. 줌 아웃 안 할게요. 어차피 줌하우는 해봤자. 아파 뒤지는 건 똑같으니까. 하고. 1번.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지금 훨씬 나왔다. 그래도. 버튼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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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하나,2,3,4. 다섯. 하나,2,3,4. 다섯. 오케이. 뽑고. 뽑고. 오케이. 3번. 쭉쭉쭉쭉쭉. 오케이. 초반이니까. 지금은 제가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냥. 그냥 직접 해라. 귀찮다. 귀찮아졌어. 오케이. 이야. 사거리가 도대체 몇이길래. 저게 맞는 거니까. 처음에 드래곤 뽑지 마시고. 핵셀라인 유지에다가 돈 모이면 처리 하시는 게 나을게. 돈 모였어요. 지금. 지금. 잔뜩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밀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그. 뭐냐. 그. 황수가호 다크가 아니라 다른 애 먼저 꺼낼 걸 그랬다. 차라리. 차라리. 파사랑 달아난 먼저 꺼내고. 좀 그걸 할 거겠지. 헤헤. 슬슬 부족해지니까. 문인만 뽑도록 할게요. 끝난 거 아니죠. 네. 아직 한참 많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이번.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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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싸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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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두드리는 데미지가 몇이면 쩌어냐. 어우. 야. 근데 진짜 순식간이다. 가오. 가오 죽으니까. 어우. 야. 그나마. 그 뭐냐. 화살은 달아난 때문에 정지가 돼서 다행이지 쟤도 없게 쓴 거 없을 뻔 했어 오케이 도대체 뭐 어쩌야 되는 건가 근데 가우가 없으면 데미지를 아예 주지를 못해 단점이 그거야 가우가 없으면 데미지를 주지를 못해 아예 세상에 네 두드리가 센 건 드럽게 센데 데미지는 드럽게 아니 돈을 드럽게 안줘 짜증나 그래서 아 두드리 너무 싫다 센놈이 돈은 드럽게 안줘 아유 쟤만큼 돈 좀 주지 짭짤하게 해 더럽게 너무하네 오케이 두드리 때문에 퍼펙트가 필요해 두드리 때문에 얘들아 제발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한꺼번에 충 하고 날아가죠 울릴 이유가 없어 울려봤자 어차피 나도 죽는데 아 제발 또 나왔다 두드리 때문에 퍼펙트가 필요한데 퍼펙트가 나오면은 맞아 죽어요 얘들한테 그래서 문제야 점점이 나만 계속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에헤이 에헤이 오케이 지금 아직 다른 애들 안 나오니까 이거 뭐냐 기본 유닛만 뽑도록 할게요 두드리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본 유닛만 뽑고 황수 가오 뽑을 수 있을 때까지 기본 유닛만 뽑다가 이렇게 뽑을 수 있다 4번 오케이 야 가오야 빨리 와라 버티기 힘들다 두드리는 이제 가오가 해결해줄거에요 한들 훅 오케이 잘한다 가오야 빨리 빨리 버티기 힘들거든 오케이 끝 좋았어 더럽게 아파요 여튼간에 데미지는 더럽게 안들어가는데 더럽게 아파요 아주 그냥 가오가 있을 때 돈을 모아야겠구나 좀 야 지금 그냥 타워 때려 야 그냥 타워 때려 야 그냥 타워 때려 타워 때려 가자 타워 때려 타워 때려 타워를 부순다 해결할 수 없다면 타워를 부순다 가자 선풋수기 간다 가자 선풋수기 가자 선풋수기 아 젠장 아 망 가자 다시 고난이 시작이라 입시마스 집맞기만 하자 여기만 딱 막고 있으면은 문제는 없을꺼야 오케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 다음에 3번 1 2 3 4 1 2 3 4 5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3 2 2 2 2 3 2 3 2 3 2 3 2 2 2 2 2 2 2 2 2 3 2 2 2 3 2 3 2 2 2 3 3 2 2 3 2 2 3 2 2 2 3 3 3 3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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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5 6 7 7 8 9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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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5 5 5 5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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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5 6 5 6 6 6 7 7 7 7 8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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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9 5 6 6 6 6 6 8 9 6 6